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삼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삼겨야 하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삼겼습니다. 그가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귀찮은 귀지라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삼기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삼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을 미쳤습니다. 그는 좋은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을 했습니다. 지도자임이 다른 사람들을 듣는 일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도자들이 확신을 가고 있다면 그들은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삼기고 있음으로써 제자들의 다른 사람들을 삼기기를 바랬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모범을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삼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자임이 동시에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삼기는지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도자는 동시에 모습임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듣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